가봅시다 가봅시다 얼마나 영수 찾으실까요? 고고! 회복 다 했나요? 네! 들어오겠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향해 잘려오고 있어 약해지지 마 우린 해낼 수 있어 어디선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젠 괜찮아 어제의 내 모습 모두 잊어도 오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들이 또 다른 나를 지금 깨우고 있어 파워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지지 않기 위해서 체인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 내가 널 지켜줄 때까지 어제의 내 모습 모두 잊혀줘 오늘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 너도 너도 모르 너도 놀라운 힘들이 또 다른 나를 지금 깨우고 있어 파워라 체인지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지지 않기 위해서 체인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 내가 널 지켜줄 때까지 널 지켜주기 여... 맘쇼 옛날에 감사합니다.